에이소이의 대결 에이소이의 대결 에이소이의 대결 에이소이의 대결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세요 대 Krishna 대별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때도 우리 똑같아서 에이소이 4시 포니스 농담하고 또 있다 그러면 이어서 벨라 씨와 채빗 씨도 뭐할 때 좋습니다 대표 한 명이 아닌가요 대결 한 명이긴 한데 대별을 1분만 뽑으라는 좋abl resist 갑니다 오늘도 놀랍なるほど 우리 배나씨 기뻐기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잘 되니까 아우 좋더라구요 아우 오빠는 갑니다 진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